그 다음에 이제 그 개념 중에 이제 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건물은 구조 구조 건물은 이제 물리학 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죠 물량 입니다 그러니까 동력하기 이라기 보다는 정력학 인데 예 그러면은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의 종류 가 뭐냐 그거를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압축 전단 힘 모멘트 비틀림 이 4가지 입니다 근데 이 비틀림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비틀림 거 여기 건물이 이렇게 꼬아 트위스트 된다 예 꽈배기 아시죠 꽈배기 그러면 요 비틀림의 현상은 2차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틀림은 빼구요 결국 우리 건물에 작용하는 힘은 압축 전단 힘 모멘트입니다 그럼 압축은 뭐냐 여기 이제 제가 도표로 이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게 압축이죠 거꾸로 이렇게 서로 땡기는 땡기는 거고 미는 거는 그거는 이제 인장이죠 인정 그러니까 압축과 인장은 그냥 커플의 개념이죠 그래서 압축 또는 인장 그 다음에 전단은 어긋나게 이렇게 갈라 갈라 쳐서 하는거 가위 우리가 가위 생각하시면 되요 가위 가위로 자르죠 그게 전단력의 힘으로 자르는 거거든요 어긋나게 힘이 작용하는 거 근데 이 전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건물에서 우리가 구조에 저 구조 역학에서 전단력을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내진 지진 얘기 했죠 지진이 오면은 이 전단력이 발생합니다 건물에 이 전단력이 발생하면 이거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전단력은 우리 그 구조 역학에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전단의 힘이 이제 들어가는 거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모멘트 되겠죠 제일 중요한 요 모멘트의 개념 그러면 이제 모멘트인데 건물은 이제 휘어진다 그래서 흰 모멘트 밴딩 모멘트 흰 모멘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평제 뭐 보 보 아시죠 여러분 보나 슬라브 이런 데는 이제 중력 방향 하중이 가면은 이렇게 휘어지게 돼요 뒤에 설명을 드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멘트가 발생한다 그래서 흰 모멘트 이게 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압축 전단 흰 모멘트 이 세 가지가 우리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의 전부입니다 그러면은 구조 역학은 이 힘의 힘을 우리가 알고 값을 알아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득 남은 주변 감사합니다.